이재명 대표의 선거 날짜가 계속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15일, 25일 있고 김혜경 씨에 대한 선거도 있고요. 있는데 선거 공판 생중계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거 받아들이기가 법원에서는 계속 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필요성에 대해서는 계속 나오고 있어요. 주진우 의원이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법조인 입장에서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법적으로만 보면 재판장의 전적인 권한이기 때문에 재판장의 결정을 존중해야지 그거에 대해서 외부적으로 나눈 거를 법적으로 당연히 된다 만다 이런 식으로 연결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주진우 의원의 얘기도 정치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가 이렇게 큽니다 라는 걸 더 부각시키는 차원에서 하는 거고 민주당이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된 입장을 발표를 못하고 있잖아요. 사실 정말 결백하다고 주장을 이렇게 하는데 정말 무죄일 것 같으면 생중계하는 게 훨씬 더 파급 효과가 크고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아무 소리 못하잖아요. 이거 드러내는 것만으로 주진우 의원의 의도는 성공했다. 이렇게 보면 되고 재판부 입장에서 법적으로만 본다면 생중계를 했던 전례도 있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정치적으로 찬반이 갈리잖아요. 완전히 진영에 따라서. 그런데 내가 어느 쪽 주장에 대해서 응하듯이 되면 판결 선고 결과에 대해서도 그 프레임이 씌워질 수 있어요. 그런 논란을 굳이 사서할 필요는 없겠다. 저는 그냥 판결은 무색투명하게 판결로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오히려 더 묵직하게 한 방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요. 14일에 김혜경 씨에 대한 선거법 있죠. 15일에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선거법. 그다음에 25일에는 위증교사인데 14일에는 검찰이 신 김혜경 씨에 대해서 300만 원 구형했잖아요. 여기서 아마 100만 원 이상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김혜경 씨는 선거권이 박탈돼요. 피선거권이랑 같이. 그런데 아내일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그게 아내일 경우에는 기부행이 지금 이 죄거든요. 그럴 때 300만 원 이상의 벌금이 선고되면 만약에 후보자가 당선이 됐더라도 당선 무효형이 돼요. 그러니까 후보자 본인은 100만 원 이상이잖아요. 배우자일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그런데 낙선했으니까 당선 무효는 안 되겠지만 여기서 이제 하나 더 고려해야 되는 게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될 경우에는 국고보조금이 환수돼요. 그러니까 434억에 대한 환수 문제가 이재명 대표의 사건에 1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도 벌어지지만 김혜경 씨에 대해서도 300만 원 이상일 때는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구형치를 딱 채워서 그 이상 나오면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지만 구형이 300이면 보통은 그것보다는 좀 약하게 나오니까 아마 저는 그래서 이게 그런 것들까지 다 고려한 구형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사실 죄질로 보면 저는 300만 원 이상이라는 생각은 하지만 그래서 이런 모든 거를 했을 때 또 이제 상급심으로 올라갔을 때 양형 부당 그러니까 양형이 유죄는 맞는데 양형이 좀 세다는 이유로 파기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판사들은 정말 이런 논란이 되는 사건은 완전 무결하게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진짜 양형 부당마저도 파기되고 싶지 않다. 그래서 양형도 다른 선례에 딱 맞춰서 하면 벌금 200만 원 정도? 아마 이런 가능성을 저는 높게 보고 있어요. 벌금 이장만 원 정도? 네. 유죄는 맞다 생각하고 양형까지 한번 생각해보죠. 그 질문 하나 해도 됩니까? 하십시오. 그러니까 그 선거법 이재명 대표 선거법 사건에 대해서 좀 그 판결의 전망들이 엇갈리던데 구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건 유죄라고 생각하죠. 유죄인데 형량이? 형량은 저는 이거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돼야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양형상의 감경 사유는 법적인 감경 사유는 아니지만 보통 선거법 사건 제가 했을 때도 낙선한 사람의 경우에는 선거에 결과적으로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라는 걸 그나마 양형의 감경 사유로 조금 봐주기 때문에 실형까지 가기는 좀 어려우니까 그걸 이유로 해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정도가 딱 맞을 것 같은데 아까 얘기했던 대로 양형 부당마저도 피하자 완전 무결하게 내 판결은 항소심 상고심까지 가도 그대로 인정될 정도로 맞추자라고 하니까 저는 고액 벌금 가능성을 제일 높게 보죠. 현실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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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선을 했으니까. 그래서 1000에서 1500 정도 나오면 아마 상급심 올라가도 유무죄도 안 바뀌고 양형 부당에 대한 부담 이런 것 때문에 깎아주는 이런 것도 없겠다. 그런데 이거는 100만 원 이상이면 그냥 정치적으로는 이재명 대표 본인이나 민주당 다 날라가는 거잖아요. 큰일 나는 건데 그거에 대한 결단이기 때문에 고액 벌금도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고액 벌금 1000만 원 이상의 가능성은 현실적으로는 가장 높다. 제가 판사면 이거는 진짜 징역형의 집행유예 정도가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15일 재판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15일 선고나는 공제선거법. 그렇죠. 김용규 전 처장을 몰랐다. 그리고 백현동 협박받았다. 협박받았다. 두 가지가 같이 물려있는 재판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위증교사까지 아예 내친 김에 하면 이거는 그냥 징역형의 집행유예다. 아니 그 선거법 부분에 어떤 분들은 이제 그렇더라고요. 이게 학력을 허위로 기재했다든지 아주 명백한 사실관계에 대해서 이제 그 형량이 높은데 이게 뭐 누구 몰랐다 기억이 안 난다 협박 받았다 뭐 이런 게 주관 좀 주관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형량이 높지 않은 그렇게 이제 예측하는 분들도 있던데 그 부분은 어떻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고려돼서 양형에서 이제 고액 벌금 쪽으로 가지 않겠나라는 건데 유무죄에 대해서는 그렇게 내심의 의사 뭐 주관적인 부분이라는 건 민주당 쪽 주장이에요. 뜯어보면 그렇지 않아요. 일단 김문기 씨를 몰랐다는 거에 대해서는 방송에서 4번 했어요. 마치 뭐 한 번 돌발적으로 툭 튀어나온 얘기처럼 이게 왜곡하는 분들이 있는데 방송에서 작정하고 4번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슈가 그때 됐어요. 아니 어떻게 모를 수가 있냐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방송에서 계속 물어보니까 계속 거짓말했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관계가 계속 드러나요. 근데 나중에 이제 시인한 걸 보면 골프나 낚시는 같이 했던 걸로 뭐 팩트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인을 하잖아요. 맞아요. 재판에서. 그렇죠. 마지막에 이제 자기도 팩트에 대해서는 인정이 되겠으니까 이게 내심의 문제로 이게 좀 치환해가지고 하려고 그러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김문기를 몰랐다는 건 김병기로부터 대면 보고나 이런 것도 받지 않았다는 걸 내 포함한 얘기예요. 그래서 아이유에 대한 비교가 나온 거예요. 아이유가 어떤 열애설이 났을 때 그 사람을 뭐 식사자리에서 우연히 합석했을 뿐입니다. 뭐 스캔들 났을 때 뭐 이런 얘기들 변명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일면식도 없다라는 건 강한 부정이 제일 강한 부정이잖아요. 근데 우연히 만나서 어쩌고 저쩌고 얘기한 거는 허위사실이고 일면식도 없다는 건 내심의 의사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대면 보고나 이런 건 끝까지 이재명 대표가 재판 마지막까지도 부정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대장동 이슈가 가장 선거의 국민이었고 그래서 오히려 대장동 몸통 윤석열이다라는 게 나왔으니까 가장 중요한 쟁점에 대해서 이 사람을 아예 모른다는 건 시작부터 끊어버리는 내심의 의사가 아니라 허위사실이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저는 그것도 이제 설명을 잘 하시네요. 보람을 느낍니다. 역시 대장동 1타 당사 구자령 경호사 어디 안 가시네요. 계속 설명해 주세요. 아 그럴까요? 설명하실 거 없습니까? 백현동 얘기도 할까요? 백현동에 대해서는 협박받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협박도 주관적인 느낌적인 느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정말 어떻게 이거를 이렇게 왜곡하냐. 공소장도 안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이게 백현동에 대해서는 공문으로 확인된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요. 이게 안 되던 거를 갑자기 4단계 종상향을 했잖아요. 정부에서도 2단계만 올려달라 그랬듯이 성남시 안 돼 안 돼 안 돼 이러다 김인섭 씨 개입하자마자 그 누구도 생각도 못해서 4단계가 아시아 디벨로퍼 그렇죠. 4단계가 빵 뛰었어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비리 아니냐라는 이슈가 터지니까 아우 저는 정부에서 원해서 어쩔 수 없이 했어요가 컨셉이었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했다라고 하면서 컨셉상 협박까지 받았다라고 했고 거기에 대한 근거로 이게 혁신도시법이라는 특별법이 있는데 그 법에 의한 요구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요구하면 따를 수밖에 없다. 의무가 발생했기 때문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직무유기가 문제되는데 실제로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는 협박이 있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앞에 얘기를 그대로 다 했어요. 그리고 판넬도 들었어요 자기가. 국정감사였어요. 그렇죠. 그런데 공문이 나왔잖아요. 혁신도시법에 의한 요구가 맞습니까? 라고 성남시에서 국토교통부를 보내니까 국토교통부에서 아닙니다. 저기 처리하세요. 그 유명한 저기 처리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마음대로 하랬잖아요. 마음대로. 그래놓고서 협박받았다. 직무유기가 문제된다. 그랬다. 혁신도시법이 적용되는 사안이었다라는 건 다 가짜죠. 법 자체가 적용이 안 되면 의무가 발생하지 않고 의무가 없으면 내가 내 맘대로 하든 말든 직무유기가 문제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주옥 같은 발언들은 다 연결고리가 전부 다 거짓말이죠. 거짓말이었죠. 그래서 도저히 안 되니까 나중에 성남시청에 있는 공무원한테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해가지고 그때 이런 전화 받은 적이 있죠. 이렇게 또 확인까지 합니다. 그런데 받은 적 없는데요. 없는데요. 그러니까 거기 재판에서도 그래요. 이 많은 성남시 공무원들이 와가지고 일치해서 증언을 하는데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하게 할 이유가 없잖냐. 그리고 객관적인 공문이 있는데 사람을 찾아다닌다? 유리한 증언해달라는 시가 아니냐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것도 위중교사를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못 찾았습니다. 그 사람을 못 찾아서 전화 받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 증언은 실패가 됐습니다.